이스라엘과 아랍공화국 운하의 양쪽독에서는 24시간의 휴전 감시가 행해지고 있지만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뾰족한 수라도 생길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아랍측에서는 만일 이스라엘의 순시선이 스웨즈 운하에 나타나기만 하면 발포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스라엘 측에서는 스웨즈 운하를 같이 사용하든가 그렇지 않으려면 누구도 못 쓸 것으로 각오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복잡한 국제적 이해 문제가 개입되어 있는 스웨즈 운하의 관리 문제는 좀처럼 해결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